ㄷㄷ 1. 2. 3. 2. 3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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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를... 나를 짓밟아 기어코 캐시와 떼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자루 안에 담아서 어디든 지옥까지 끌고 다니며 있는지김끗을 내려칠 거다. 모든 개설이는 반드시 불행해지기 마련이었다. 히스클리퍼로 인했어. 그러니 나는... 모든 히스클리퍼를 죽여야 해. 너라도... 그랬을 테지. 힘 좀 더 써봤어. 히스클리퍼를 죽여야 해. 히스클리퍼를 죽여야 해. 히스클리퍼를 죽여야 해. 히스클리퍼를 죽여야 해.